폴링인! 폴링스! 안녕하세요! 릭스입니다! 2020년 7월 1일 수요일부터 7월 2일 목요일 20시에 진행되는 온콘택트 공연 민사운드쇼가 진행됩니다! 네! 공연은 비대면으로 시스코 시스템스 웹백스 네이버 V라이브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퇴사자 김영민 선배님, ART 박성준 선배님, 일기예보 나들 선배님, 허수씨 김일진 선배님께서 나오십니다. 7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각각 색다른 공연으로 준비했다고 하시니까요.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폴링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운드쇼 화이팅! 화이팅!